조작 조작이라는 것이 참 우리 사회의 문제지 않습니까 거짓을 마치 참인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조작을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냥 일상의 밥을 먹듯이 공기를 흡입하듯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조작이나 사기가 행행되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의 한 기자분이 데스크에 쓰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 nbc가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라는 아주 글을 잘 썼네요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 그리고 그동안 파편정보처럼 입력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nbc 것만 집중하게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내내 일군의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줄리와 관련된 유포 세력들 김어준 등이 총공세를 취해왔고 mbc는 대통령 말이 잘 안 들리는데도 자막을 처리했고 그리고 미국을 폄훼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신동훈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조직적인 그런 가짜 정보들이 유통됐는가라는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잘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기사가 데스크에서 한 그런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신동훈 기자의 이야기는 그냥 대미 마지막 아주 절정이 nbc의 자막 조작이었고 그전에 kbs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정보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내 서위 정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맨 먼저 등장한 것은 천공 뉴욕 도착 루머였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에 백발의 수염을 기르고 흰 한복을 걸친 남자가 뉴욕 공항에 쓰이는 사진이 퍼졌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중에 무속인과 만날 것이란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시점이나 방문 목적 등 주요 정보는 숨기고 뉴욕만 부각시킨 전형적인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엄해하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암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언론은 이 소식들을 다루지 않았다 검색만 잠깐 해봐도 천공에 무속인이 모양이죠 뉴욕 초청이 취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순방 기간 내내 장례식 망사모자는 왕족만 쓰는 것 조문론 왼쪽 기재는 망신 듯 허위 정부가 끊임없이 등장해서 국격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든 그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바는 그 정권을 뒤엎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겠죠 여기에 치상파까지 가세했다 지난 9월 22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타겐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전화 인터뷰에 나와서 대통령이 조문록을 잘못 썼다면서 통상 정상들은 오른쪽에 쓴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왼쪽 페이지에 쓴 다른 나라 정상들 사진이 수두룩한데도 의전 전문가 행세를 하며 정치 공세를 벌인 것이다 tbs의 뉴스 공장의 김어준은 베일은 장례식에서 로열 패밀리만 쓰는 것 모르시는 것과 다 알려드립니다 했다가 자기 발언을 다시 주워 담았어야 했다 다들 한 끈 잡았다는 생각에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앞장섰다 대단한 사회죠 신임 대통령이 등장한 지 불과 한 6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권력을 뒤엎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공작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대미는 mbc가 장식했다 지난 20일 뉴욕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했다 극소수 참모에게 건넬 말이었지만 대통령의 언어로 공개되게 부적절했다 하지만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이상 묻어두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중간중간 있었다 언론들은 이럴 때 취재를 통해 발언자의 의도와 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해 전달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산 광우병 세곡이 세월의 침몰 외부 충격성 천안남 좌초성 같이 난무하는 이 영역을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불충분한 팩트나 허위 정보라도 어떤 식으로인지 엮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현실 이른바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는 이상한 나라다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는 이상한 나라다 기자 여러분들 글을 읽고 아니 뭐 선거 결과도 만들어내는 나라인데 조작 정도는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 같은 일이지 이런 이야기가 저도 모르게 홀로 나온 겁니다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는 이상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선거 결과도 만들었는데 뭘 못 만들겠습니까 예로는 물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사실처럼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관련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음은 어떤 근거로 특정했나 대통령실에서 mbc 사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여당은 mbc 찌라시를 자막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했다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 mbc 제3 노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발언 자막 디지털 뉴스룸 국장이 직접 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 그냥 우리는 이번에 mbc 사태를 보면서 자막 조작에 주목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을 조작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마음껏 조작해서 발표할 수 있고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선거 결과를 뭡니까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그냥 공인된 것으로 다 내보내는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들이 발생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수는 침묵하고 다 입을 다물고 마치 자기가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mbc 사태를 보는 거죠 mbc 사태를 mbc 사태를 저는 다르게 보지 않고 큰 그림에서 보는 겁니다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생산적인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간단합니다 하도 여러분들 조작들이 많고 사기가 많고 거짓이 난무하니까 여기서만은 좀 정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거짓을 뚫고 멀쩡한 사람도 뭐죠 거짓말에 그냥 놀아나니까 이런 부분을 레지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의 언론과 방송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이런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공병호 tv는 구독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누가 그 짓을 하는지 뭐 짐당은 가지만 공론화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독자로 가입하는 사람 중에 한 7,80% 정도가 재가입입니다 구독을 해지를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었으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좌업자득인 거죠 자기가 잘 못하면 적들은 항상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을 조작하는데 예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일상이 됐는데 그런 것을 막으라고 함께 어렵게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을 잘 안 하니까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보고 잘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mbc 사태 하나로 끝나겠냐 앞으로 얼마나 이런 파상 공격이 있겠냐 그래서 우리 사자 성의의 발본 세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은 확실히 뿌리를 그냥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겠다 또 미지근하게 하겠다 그러면 뭐 나중에 크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못 배우면 그거는 뭐 대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거짓이나 사기나 조작을 하더라도 본인이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계속 거짓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는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짓이나 사기나 조작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본인이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면 그럼 그 다음에 뭐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제대로 안 하겠다 대충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맞는지도 검증을 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입니다 주의사상